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그 중심에는 K컬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K컬처가 멀리 멀리 알려지게 된 때는 K-POP의 인기가 있을 텐데요. K-POP 조금은 아쉽게도 최근에 엔터사의 주가 하락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이 시점에서 실적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부분 오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엔터사, 엔터사사 중심으로 주가에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주가 하락률이 정말 상당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하이브는 15%, SM은 17%를 훌쩍 뛰어넘는 YG 역시나 22%를 넘는 엄청난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반등의 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하나증권에서는 이 시점을 마지막 보릿고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락세, 이제는 좀 바닥을 딛고 조금 더 다지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을 좀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상황인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주가 하락세를 만들었던 건 엔터사에 힘들었던 상반기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주가로 연결이 될 텐데, BTS라던가 블랙핑크와 같은 팬덤이 강력한 아티스트들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안에서 앨범 구매가 좀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는데, 중국 팬덤이 공구 보이콧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에스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해 대비, 전작 대비 40%나 앨범이 감소하는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잡음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고, 실적에 좀 부진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라면 다가오는 실적, 엔터 사산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엔터의 실적 전망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점으로는 2분기 실적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으로 하향으로 다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이제 다가오는 8월 파리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컴백 모멘텀 또한 또 제한이 되어서, 3분기 실적에 당장 좋게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흐름까지 확인이 되어서요. 이 엔터사는 유독 길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망,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전년 대비 22%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일정을 체크를 해보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던 위버스, 플랫폼 구독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계획 내놓았고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BTS 완전체가 내년 6월이면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출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3분기까지는 전망이 좀 좋지 않겠지만, 이 하반기 바닥을 딛고 내년 상반기에는 좀 기대되지 않을까, 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JRP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좀 전망치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38%, 영업이익은 56%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반기 3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일본 시장에 대한 공략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다소 제한적이었던 매니지먼트 단에서 매출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치 나오고 있습니다. SM 역시나 전년 대비 영업이익, 매출 모두 다 하락할 것이지만,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좀 하락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블랙핑크의 컴백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일정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함께 실적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엔터사에 불거지고 있는 점은 바로 경영권 분쟁 관련 부분입니다.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가장 유명한 부분이지만, 하이브뿐만 아니라 레몽레인이 초록밴미디어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엔터사에 새로운 반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좀 집중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의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그 기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게 될지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M 역시나 최근에 일부 아티스트와, IP 사용료 관련해서, 수익 분배 관련해서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중요한 섹터인 만큼,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지, 해당 이슈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세 번째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세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꼽아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현재 다시 또 신규로 추가하면서 해도 괜찮은 지점이냐,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 가지 노이즈는 좀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 쪽의 노조가, 오늘 지금 파업 관련된 노이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인 이슈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달 10일입니다. 10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있다라는데, 여기서 지금 펄더블 6에 대한 부분들, 지플립 6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사전 구매를 하신 분들이, 벌써 10만 명이 돌파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었던, 갤럭시 S24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플립, 폴더블 쪽에도 지금 AI 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다 번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도 좀 더 상향되는, 상향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삼성전자의 주가가 달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개최가 됐어요. 오늘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고객사의 파운드리 사업 전략과, 첨단 공정 로드맵, 그리고 운영처별 솔루션을 공개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생태계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고객 제품에 대한 설계 인프라를, 발전 방법을 공유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삼성전자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CXL 관련된 최근에 내용도 나와주고 있죠. CX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모리 2.0을 개발한 상태고, 근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CPU에 CXL 2.0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지금 3.0을 기대하고, 내년에 하반기에 제품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CXL 관련 주도의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꼭 실적이 눈으로 보여야지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큰 파동을 그릴 때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실적이 나올 때, 큰 파동을 그릴 때가 딱 두 번의 큰 파동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파동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보여줄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CXL 관련 종목들, 지금 네오샌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오키스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검사 장비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됐는데, 2나노 기반의 AI 가속계 반도체 첫 수주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을 안고, 삼성전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이슈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나 삼성피에 터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C, 네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SKC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SKC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자회사가, 큼직한 자회사가 두 개가 있죠. 바로 SK의 배터리의 드레아는 동박이죠. 동박을 만드는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된 SK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박을 만드는 지금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동박 시장에,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0%나 됩니다. 그 정도를 압도적으로 동박 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성장 가도를 좀 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쪽도 어느 정도 심리산, 어느 정도 저항선을 좀 만들고 있어요. 하나의 지지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에코 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셀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쪽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의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실직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고, 유리기판 쪽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미 파이럴 라인을 지금 이제 만들었고, 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건지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SKC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1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16%까지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나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SKC가 앞으로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아지고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분명히 SKC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SKC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만 원을 터치를 했었어요. 20만 원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16만 원이 하나의 저항성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20만 원 이상 좀 올라가면서 50% 신고가 랠리가 다시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시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르면 물량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리하지 마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야 될 중장기적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제발 이런 종목들 주가 좀 반등 준다고, 좀 상승했다고 빨리빨리 현금화 하시려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SKC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포트에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크게 수익을 만들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18일 20만 원 터치 후에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SKC, 다시금 2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움직이는 특징 종목 4가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